이 맛의 캠핑업입니다 따뜻해 하트 아 배불러 이번엔 1번, 8번 이 맛의 캠핑업이 너무 좋았어요 도착해 저는 오늘 1번, 8번 여기에요 하트 2번 1번 저는 오늘 1번, 8번 아..무거워 벌써 힘들어 안녕 안녕하세요 핑크숭입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캠핑 왔어요 마지막으로 캠핑간게 여름이었는데 벌써 겨울이 왔네요 공개캠핑은 배낭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요 아.. 텐트 치기 전부터 너무 지쳤어요 그래도 어차피 쳐야 되는 거 빨리 쳐야 되겠습니다 여기 호가다리 밑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오늘 텐트는 벨라 셀터로 들고 왔습니다 팩 있었어 여기에 왜? 오랜만에 텐트 피칭하려니까 되게 낯설네요 이제 팩만 박으면 끝입니다 텐트를 뺐는데도 무거워요 오늘은 낮에 캠핑이 왔습니다 어떤 침대 들고 왔고 이걸로 의자 격 침대를 사여 갈 거예요 아휴.. 수북에 잠깐 앉아야 되겠다 아우 다리야 의자 생겼습니다 요거는 세로선 매트예요 우모바지 오! 찢어졌어 어떡해 침방 커버 찢어졌어요 결국 커버 사망했네요 이건부터 아슬아슬했는데 결국 사망했습니다 나중에 빠른 취침을 위해서 감자 시스템까지 다 해나요 침방 900도 이렇게 빡신데 더 큰 거는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으아 힘들어 보통 갖고 오지만 배낭에서 다 빼는 편이에요 배낭은 이제 10세트 보내는 걸로 한번 빨아줄 때가 된 것 같네요 꼬질꼬질해졌어요 테이블은 테트라로 들어갔어요 아휴 너무 시끄러워 세 장비는 언제나 짓습니다 착하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걸로 바로 넣는가봐요 근데 이게 극공개고 써도 될 두께라고 하더라고요 기대됩니다 어떻게 넣지 안 들어가는데 그냥 힘으로 톡 누르면 되네요 이거 어느 세월에 담았냐 이거 어느 세월에 담았냐 그래도 이걸 입으로 안 해서 위생적이긴 하겠네요 두께로 오릅니다 두께로 오릅니다 우와 빵빵해 진짜 빵빵해요 한 번 누워볼까 오 오 확신해 아 좋긴 좋네요 세트한테 마셔볼까 너부터 마셔볐지 아 짠 아 이 맛의 캠핑겁니다 세팅하면서 조금 지쳤는데 맥주 한잔으로 싹 가네요 저는 여기 캠핑장을 미리 추첨하지 않고 남은 좌석을 예약하고 와가지고 그나마 8번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이 산책로이긴 한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지 않아서 괜찮고 바다도 잘 보이고 여기 다리도 잘 보이고 여기 다리도 잘 보이고 일반 사이트는 제자리하고 제자리 바로 앞에 11번 그리고 11번 바로 옆에 12번 이렇게 세 개가 제일 괜찮은 것 같고 저는 11번 자리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사이트 간격이 바로 붙어 있긴 한데 옆에 작은 나무로 막이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그래도 나름 프라이빗하네요 아우 배고파 이제 먹방을 시작해볼까요 이제 먹방을 시작해볼까요 하트 여기 의자가 되게 꿀렁꿀렁거리고 이거 펼쳐놓으니까 좁네요 좁아 아우 쓰레바를 들고 올걸 신었다 벗었다 불편해요 아우 손 벗도 씹어야 되겠어요 일반 사이트는 여기 11번이랑 저쪽이 12번 자리가 좋네요 10번은 12번에 가려가지고 별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 34번도 다리가 잘 보여서 뷰가 좋아요 여기는 오토 40번 여기는 샤워장 실례하겠습니다 칸막이 없이 샤워기만 10개 넘게 있는 것 같아요 짐은 여기 보관하는 곳인가봐요 바로 옆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캠핑장이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되게 깨끗하네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 짜잔 본마호크 갖고 왔습니다 왜이래 왜이래 우선 피물을 빼고 해동이 잘 돼서 피가 아주 한가득이네요 자 피물 빠져라 아 이거 양념이 좀 돼있네 음 맛있겠다 안 부었는데도 냄새가 맛있네요 양념을 좀 더 뿌려 보겠습니다 짜잔 허브솔트 올리브유 이집어쌍 이거 많이 뿌렸나? 기름도 조금 잠시 숙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부러 덮어주고 잠시 놔두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되게 만신창이 돼있다 제가 깔끔하지 못합니다 안 쓴 사이에 안에 녹이 많이 썰었는데요 어떡하죠 테이블 닦았는데 다시 덜어졌어요 어우 세냄새 아 맞다 그리고 저 어우 또 다른거 들고 온거 있어요 짜잔 제로 부탄이구요 이게 가스워머로 추울수록 가스가 화력도 약해지고 안 나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박스채로 들고 왔네요 구성품은 이 설명서랑 파우치 그리고 이게 본체하고 실리콘 큰거랑 부탄가스용 싸는 것도 있습니다 요 은색 가열 부분이 본체입니다 저는 이소가스 위주로 사용하니까 요거 큰 실리콘을 부착했습니다 보조배터리가 있어야 되고요 이소가스 밑에 페인 부분에 물 2스푼 정도 넣으면 가능해요 어우 물이 너무 크네 뚜껑에다 해볼까요? 뚜껑으로 1스푼 이 정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너무 많이 부은 것 같기도 한데 다시 그리고 본체를 가스에 부착 어머 어우 물 튀었어 물 좀 닦고 어우 손 시려 이렇게 하면 끝 간단하죠 그리고 요거를 보조배터리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불 들어와요 보이죠? 여기 불이 보라색으로 시작해서 빨간색으로 바뀌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황색걸로 변하면 이제 온도가 다시 꺼지는 거고 만약에 초록색일 경우에는 보조배터리에 출력이 부족한 거래요 이제 가스를 연결하고 우우우우 아 가스 무서워 저는 항상 가스 연결할 때마다 무서워요 이게 온도센서하고 스위치를 이용한 이중 안전장치가 내장돼 있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네요 오! 연하 20도 호칸에서도 화력저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밑에 따뜻따뜻하네요 겨울에는 이속가스가 얼어가지고 사용이 안될 경우가 있잖아요 이속가스를 따뜻하게 데워주니까 불도 나오고 화력저하도 없다고 하네요 저는 이런 제품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이속가스는 밑에 내려놓고 고기를 구워볼까요? 화력 장난 아닙니다 무서워서 불 좀 줄여야겠어요 아 나 그걸 안 들고 왔네 쉽게 버터 너무 큰가? 와우 불 세다 세 활활이네 활활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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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쉽게를 안 들고 왔네요 고기가 두꺼워가지고 잘 익으라고 칼칠을 좀 내줍니다 아우 어두워 헐 카라비도를 안 들고 왔네요 이런 매트에 기름도 다 튀었네 무슨 일이야 난리다 난리 근데 매트 초등에 차라리 옷에 묻어 매트가 더 비싼거야 어 여기다 걸면 되겠다 여기야 여기 여기다가 물 좀 덜어서 됐다 우와 우와 빨리 먹고 싶다 안에 메메이 익으면 다 조금만 더 익히면 되겠어요 맛있겠다 같이 먹으려고 집에서 파김치하고 칠리소스 챙겼어요 찌개가 없어서 불편해요 오 잘 익었어 비계 때문에 요렇게 썰어야지 맛있겠다 이야 와 딱 맛있게 익었습니다 안에 육즙 보이십니까 칠리소스 찍어서 진짜 맑아요 비계 부분하고 같이 먹으니까 완전 사르륵 녹습니다 너무 잘 구웠다 한 번 먹고 짠! 날씨가 쌀쌀하니까 맥주도 안 미지른해지고 좋아요 제가 한국 입국한 날만 술 먹고 그 뒤로 술을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거의 한 3주 만에 처음 술 마십니다 너무 맛있어요 먹기 좋게 썰어놨어요 아우 금방 어두워지네요 밖에 깜깜해요 다리는 언제 빨개오지? 확실히 비결은 같이 먹어야지 야들야들 맛있고 퍽퍽살은 퍽퍽하네요 퍽퍽살 먹을 때는 파김치랑 같이 먹으면 돼요 아 추워 이제 춥습니다 추워 탑백을 하나 붙여야 되겠습니다 따뜻한 물을 입고 마지막 고기를 먹고 먹기 전에 맥주 하아 음 너무 맛있다 다음 먹자 다음 날씨가 추워서 따뜻한 바지락탕 끓여먹을 거예요 냉초도 같이 물 좀 붓고 이건 따로 안 헹구고 안에 든 물까지 다 넣으면 된답니다 과즈랑이 너무 많은데요 과즈랑이 너무 많은데요 과즈랑이 너무 많은데요 어우 고추 냄새 완전해 딱이다 어우 매워 빨빨뿌레상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가스번호를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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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라! 구러진 줄 오랜만에 사용하니까 하! 낯설어 내가 구러진 줄 알았네 바보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머 이거를 여기도 옮기고 이렇게 끓이고 고기가 조금 약간 이렇게 겸서져 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밥을 먹을 겁니다 밥 양이 많네 이거 먹으면 완전 배부르겠다 지금 쉬지 않고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쉬어버리면 음식이 위에서 굴러가지고 많이 못 먹어요. 짜잔! 파트! 와! 좋아! 간이 딱 됐어요. 높아가지고 위험하니까 내려놓고 어둑어둑어둑어둑어둑어둑어둑 약불로 이렇게 끓여가지고 자, 준비 끝! 푸짐합니다. 요리하는 동안 다리에 불 들어왔어요. 이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다리죠? 부산항 힐링 야영장에서 보였던 그 다리입니다. 알겠고, 먹자! 역시 알록달록 불빛이 제일 이쁘네요. 뜨거! 맛있어. 아... 마음벽하다. 마음벽하다. 옆에 불멍하네? 여기 캠핑장에는 매점이 없어서 제가 장작을 못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지금 옆 사이트에서 불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처에 편의점이 있는 게 어디입니까? 버스 내리고 캠핑장으로 오는 방향에 GS 편의점이 딱 하나 있어요. 역시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이 있으면 좋아요. 평소에 캠핑장에 왔을 때는 술 마시러 오는 기분이 있는데 오늘은 밥 먹으러 온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야경 보면서 맥주 마시니까 11번짜리는 아무도 안 놀래요. 2살이 끝났습니다. 3살이 끝났어요. 3살이 끝났어요. 3살이 끝났어요. 3살이 끝났어요. 4살이 끝났어요. 4살이 끝났어요. 이 모양의 호가전은 처음 먹어보네요. 오늘은 맥주를 다양하게 사왔어요. 아니? 맛 똑같네? 아, 한계로운 맛이에요. 바지락도 거의 다 먹어봐요. 끝. 잘 먹었어. 추워. 짜잔! 티이터도 새로 장만했어요. 작년에 초에 샀었는데 한 번도 안 샀어요. 거의 1년 만에 첫 개시합니다. 우와 무서워. 진짜 깜짝 놀랐네. 조금만 열어도 가스가 금방 많이 새네요. 아 따뜻해. 예쁘다. 티이터 하나로 분위기가 좋지요. 사이즈가 작지만 큰 텐트가 아닌 이상 백패킹용에서 사용하면 나름 훈훈하네요. 텐트 앞쪽은 모기장으로 해놔서 환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귤 구워 먹은 거예요. 우와 김봐요. 녹았어요. 그래서 귤이 땀을 흘리고 있어요. 난로에 귤 구워 먹고 싶었는데 티이터로 해보네요. 다음에는 여기 홈몬볼 구워 먹어야겠어요. 아 뜨거워. 이게 구워지니까 귤이 맨질맨질해지네요. 맛있겠다. 지금 완전 손난로예요. 오 따뜻해. 껍주도 완전 잘 벗겨지네요. 둘이 뭔가 야들야들해졌어요. 맛있네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무조건 오모바지를 입었을 텐데 생각보다 견딜만 하네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집에서도 귤 구워 먹어야 되겠어요. 너무 맛있네요. 배불로도 귤 구길 보긴 못해. 음 잘 구웠다. 불 구우니까 향긋한 향기 나고 좋네요. 아 배불러. 어디서 타는 냄새 나는 것 같더니 완전 새 감동이 돼뻤어요. 제가 4시부터 음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8시 50분입니다. 더 이상 안 먹고 이거랑 남은 맥주만 마셔야 되겠어요. 음 우와 김밥. 아 이거 진짜 뜨거운데 걸쭉한 유자차 먹는 느낌이에요. 탄부분은 군고구마 냄새나고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씨. 3주 동안 못 마셨던 술을 몰아서 먹고 있어요. 안주 하나 더 있어요. 아 배부른데. 오징어는 못 참지. 먹어야 돼. 무조건. 이것도 여기 난로 위에 구워 먹어야 되겠어요. 불을 줄이고 다시 한 박치 올리고. 내일 집에 가볍게 가려면 음식은 다 먹어야 돼요. 이거 티이터 좋네. 귤도 구워 먹고 오징어도 구워 먹고. 나같은 곳에는 계속ried.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더워. 너무 열심히 먹었더니 덥습니다. 안주가 남아서 결국에 마지막 다섯번째 맥주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요거는 탄성음료같은 짠 오늘 맥주 5개 마시니까 1.5리터 마시는거 물도 하루에 1.5리터 마실까 말까 하는데 자면서 제발 화장실 안가기를 이건 완전 음료수에요 아우 귤이 남았네 오늘 진짜 폭식했어요 자면서 소화하면 됩니다 누워서 다리 야경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맛있지 아우 개운해 이제 자 볼까 불구하고 한번 가르쳐주세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배부르니까 잠도 오고 통화 되기 전에 빨리 자야되겠어요 진지 여기 새벽에도 배설이 장난 아니고 호흡이 심한 편이네요. 날씨가 꼬리하네. 강제 기상입니다. 오늘 밤에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먹어야 되겠어요. 아우 물 차가워 냉장고가 따로 없네요. 자 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는 숯대차 들고 왔어요. 수프 냄새 향기로워. 역시 라면은 캠핑장 와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비둘기 봐. 쟤네 먹을 거 찾는 것 같아. 오지마. 왜 이렇게 웃기나. 지금 저기 압축사이트에도 비둘기 하고 까치가 막 돌아다녀요. 후식을 먹어볼까? 노게 챙겨왔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먹어야지. 그래도 컵라면이 작아서 배가 안 물렀는데 딱이네요.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여기 이제 출근했나봐요. 시끄럽네요. 여기 캠핑장 가격이 저렴하고 야경이 좋은데 소음이 너무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8시부터 저렇게 시끄러워요. 그 다음에 누가 같이 오자고 하면 같이 오겠지만 혼자서는 이 캠핑장 안 올 것 같아요. 그냥 집 가까운 데 가는 게 편하지. 빨리 정리하고 이 소음에서 탈출할랍니다. 아우 진짜 아우 짐 나오면 나오면 지칩니다. 저희때 이쪽 방향 위로 해서 샀는데 여기 상표가 적혀있어가지고 이쪽이 윗방향인 것 같네요. 어제 길은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이 매트가 확실히 내끼가 안 올라와서 진짜 따뜻하더라구요. 제가 산 매트랑 어제 티이터랑 제로 부탄이 겨울에 꼭 필요한 제품이네요. 근데 이걸 어떻게 빼? 이제 텐트만 철수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텐트만 철수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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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